안녕하세요. 효심이TV의 효심입니다. 그리고 김택수 탁구 아카데미TV의 관리자인 이호심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상은 양쪽 유튜브에 같이 슝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 이유는 효심이TV와 김택수 탁구 유튜브가 함께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비슷한 날에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토요일날 1만 명 기념 감사 이벤트 대회를 진행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안내 영상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금 함께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린 곳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린 곳에 효심이TV, 효심이의 팀이 되고 싶다. 김택수TV, 김택수의 팀이 되고 싶다. 원하는 쪽으로 댓글에 이름, 지역, 부스, 연락처 그리고 내가 이 이벤트에 참가를 해야 된다. 한 줄 멘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열혈 구독자인지 아니면 내가 댓글을 몇 개 달았는지 아니면 나는 누굴 꼭 만나야 된다. 뭐 아무튼 간단한 한 줄 멘트를 껴서 이렇게 이름, 지역, 부스, 연락처 한 줄 멘트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추첨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 마감이라고 해요. 네, 인원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을 이렇게 잘 나눠서 합격자를 이렇게 딱 뽑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유튜브에 두 개 유튜브에 한 곳에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하실 때 더, 그러니까 휴시미 팀이 되고 싶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김댁수 팀이 되고 싶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합격이 될 것 같은 그 지역 배분 있죠. 네, 그걸 보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조금 더 합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양쪽 유튜브에 한 곳에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간단한 이벤트 당일 내용은 아침 9시부터 단식 경기를 오전 내내 한다고 합니다. 단식 경기를 64명, 32명, 32명, 63명이거든요. 64명이서 단식 대회를 하고요. 그 단식 대회가 끝나면 다 같이 분식 먹거리를 막 맛있게 먹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이제 휴시미 팀, 김택수 팀, 32대 32 나눠가지고요. 재미있는 이벤트 게임? 네, 뭐 되게 재미있는 걸 많이 만들어서 할 거예요. 네, 경품도 많을 거고 하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은 간단하게만 알려주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오후에 시작되는 양쪽 팀 나눠서 하는 이벤트 대회는 팀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김택수 팀, 휴시미 팀. 네, 그리고 이제 회비는 1인당 1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뭐 여러가지 경품 드리는 거나 뭐 여러가지 이벤트는 일단 요렇게만 올리고 신청자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합격자분들께 더 자세한 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네, 아래 댓글에 이름, 지역, 부스, 연락처 내가 이 이벤트에 참가해야 되는 이유 네,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달아주시면 네, 저희 운영진이 함께 보면서 적당한 분을 이렇게 탁탁탁탁 지역별로 나눠서 뽑아서 개별 통보, 개별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댓글창에 마구마구 신청해 주세요. 안녕! 안녕!